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공주유구중앙교를 섬기고 있는 권역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요나라는 인물은 오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요나는 요파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왜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니누에 성의 죄악이 너무 마년되어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으니 요나를 통해 그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하고 요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금을 바치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아수르와 니누에는 멸망을 받으면 좋은 나라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니누에 가서 그 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라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여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하나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그 명령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지인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맙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든 아니면 위로와 권명과 축복의 말씀이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동의지 10장에 가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넬로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고넬로의 가정에 보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전통적인 생각에 메어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관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으로 인해서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어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온 것을 먹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데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셔야 하는 일을 앞에 두시고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기도하러 겟세만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예수님의 기도의 절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빛빛이 됐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또 다른 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